나이보다 20살 이상 젊은 사람들을 슈퍼에이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슈퍼에이지가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방문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뇌과학자가 알려주는 최강의 두뇌 건강 비법 80에도 뇌가 늙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라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뇌도 점점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진행됩니다. 이 뇌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정보처리 능력인데요. 이 정보처리 능력은 18세가 정점이 되고 그 이후로는 점점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뇌의 능력이 무조건 떨어지는 것만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어휘력의 경우는 축적이 되면서 늘어나서 67세의 정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어휘력처럼 나이와 함께 축적되는 지능을 결정성 지능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Crystallized Intelligence라고 해서 이 결정성 지능에서 어휘력이 압도적으로 나이에 따라 성장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상대의 기분을 파악하는 능력. 이 능력도 10대까지는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20대부터 빠르게 성장해서 이 능력이 48세의 정점에 이른다고 합니다. 대신에 그 이후로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50대쯤 넘어서면 점점 주변을 의식하지 않은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죠. 상대의 기분을 파악한 능력이 떨어지면서 점점 무례해지고 또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가족에게 함부로 한다거나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뇌가 노화된 거라고 이 책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능력도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즉, 어떤 사람은 이 능력이 50대부터 급격히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70대, 80대까지도 유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또 나이가 들면서 수면 시간이 짧아지는 것도 뇌의 노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요. 수면 시간은 10년마다 10분씩 줄어들어서요. 70대가 되면 20대보다 50분 정도 수면 시간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는 뇌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물질이 노화로 인해서 감소하기 때문인데요. 이 멜라토닌이 많이 분비될수록 잠을 오래 자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노화에 따라 수면 시간이 짧아지더라도 수면의 질은 그다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깊은 잠을 자는 걸 비렘 수면이라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어도 질적인 변화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수면 시간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수면의 질에 집중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면의 질, 즉 잠을 잘 자는 것이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많은 뇌과학자들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야말로 잠이 보약입니다. 아침 잠을 줄여서 일찍 일어나야지 뭔가 성실하고 열정적이고 하루를 활기차게 사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거나 또는 그렇게 우리가 고정관념이 있는데요. 이 고정관념, 강박을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뇌에는 일종의 뇌의 쓰레기인 아밀로이드 베타가 쌓이는데요. 이 물질이 이 노화를 촉진하고 치매를 유발하는 물질이고 일종의 뇌 속의 먼지,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물질을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 청소가 된다고 합니다. 잠을 잘 자야지 또 치매 예방도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0분 미만으로 낮잠을 자는 것을 이 책은 권합니다. 30분 미만 낮잠 자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걸릴 위험이 절반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대신에 1시간 이상 낮잠을 자는 건 오히려 야간 수면의 질이 나빠짐으로 역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분 이내로 잠깐 낮잠을 자는 게 뇌 건강에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코고리 개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채널에서 비중격 망곡증 그리고 코고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면 테이프 등을 제가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햇볕을 쐬는 거, 그리고 자기 전에는 밝은 빛을 피하는 거, 그리고 방을 어둡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자기 전에 목욕을 해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것도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밤에 카페인이나 술을 마시는 걸 피해야 되고요. 또 잠이 안 온다고 억지로 자려고 노력하지 말고 차라리 책을 보거나 TV를 보면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릴렉스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뇌의 긴장이 풀려서 잠을 잘 잘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보다 20살 이상 젊은 사람들을 슈퍼에이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슈퍼에이지가 되는지에 대해서 또 이 슈퍼에이저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슈퍼에이저들은요, 욕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욕구라는 거에도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감퇴하기 쉬운 욕구와 감퇴하기 힘든 욕구라고 합니다. 감퇴하기 쉬운 욕구는 뭘까요? 바로 식욕과 성욕 같은 생리적 욕구입니다. 도파민이 줄어들면 욕구도 같이 감퇴하게 된답니다. 그런데요, 이 슈퍼에이저들은요, 이 욕구가 안 떨어진다고 합니다. 식욕이 떨어지는 고령자는 식욕이 왕성한 사람에 비해서 사망 위험이 두 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이 도파민 분비를 늘려야 우리도 슈퍼에이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이 뭘까요?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게 바로 웃는 얼굴입니다. 억지로라도 웃는 연습을 하시면 뇌가 반응을 해서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좋아하는 음악 듣기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도 뇌의 노화를 맡고 슈퍼에이저가 되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몸 움직이기를 또 강조합니다. 특히 좋아하는 스포츠를 하거나 그런 스포츠를 관람하는 것만으로도 도파민 분비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또 나이가 들어도 감퇴하기 힘든 욕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행복 욕구라고 합니다. 옥시토신하고 관련이 된다고 합니다. 옥시토신은 그래서 사랑 호르몬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기분을 느낄 때 나오는 게 바로 이 옥시토신입니다. 나이가 들면 옥시토신이 더 분비되면서 사회적 욕구, 인간관계를 통한 행복 욕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자원봉사를 하거나 또 기부하거나 여기저기 인정받는 모임에 왕성하게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옥시토신이 많이 분비돼서 유대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만끽하는 사람들이 바로 슈퍼에이저가 된다고 합니다. 부부금술이 좋거나 단짝 친구가 있거나 반려동물을 기르거나 하는 것도 건강한 슈퍼에이저가 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이 책에는 아주 재미난 내용이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쉽게 늙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유로운 사람이 잘 늙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나치게 성실하고 왜고집이고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새로운 일 도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 슈퍼에이저가 된다고 합니다. 자 또 그리고 이 책에서는요 몸의 균형이 잡힌 사람들이 뇌의 균형도 잡힌다라고 강조합니다. 눈을 감고 한 발 서게 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신체 균형 나이를 알고 뇌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시각피질로 균형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시각정보가 아닌 눈을 감고 한 발로 서는 것이 진짜 자기 뇌의 건강 상태인데요. 평균적으로 30대라면 1분을 버티는데요. 40대가 되면 이게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30초 그리고 50대가 되면 25초 60대가 되면 10초를 평균적으로 버틴다고 합니다. 팡팡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눈 감고 한 발 서기를 매일 꾸준히 30초 이상 버티는 연습을 하는 것이 뇌를 단련하고 건강해지는 슈퍼에이저가 되는 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책에서는요 춤을 배우는 게 그렇게 건강에 좋다고 강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춤이라는 게 정말 상당한 동작과 기술을 표현해야 되는 모난도의 운동입니다. 또 이 슈퍼에이저들의 특징으로는요 바로 취미 부자라고 합니다. 취미 활동이 많은 사람들이 뇌가 건강하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쪽에서 강조하는 게 디지털 기기 즉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는 것이 또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스마트폰을 잘못 활용하면 독이 되지만 또 잘 활용하면 뇌 건강을 지키는 약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뭐든 그렇겠지만요. 특히 이 스마트폰으로 유용한 학습이 도움이 되도록 쓰는 것이 또 슈퍼에이저가 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외국어 공부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23년 가까이 외국어 교육 사업을 한 사람으로서 저희 회사가 만든 마이플은 여러 언어를 무제한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도 강의만 듣는 게 아니고 강의를 듣고 바로바로 강의 들은 내용을 문제를 풀면서 복습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이게 인지과학적으로 뇌 건강에 좋다고 나옵니다. 인공지능이다 뭐다 해서 다 통역해주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슈퍼에이저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언어를 꾸준히 공부하는 게 정말로 인생에서 하나 정도는 가져야 될 좋은 취미다라고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좋은 기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